오늘도 신체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진짜로? 자, 방찬 씨부터 그러면. 들어오세요. 어깨. 형 광배 넓혀요. 광배 넓혀요. 광배 다 빼요, 광배 다 빼요. 갑자기 급하게. 광배 빼야 돼? 완전 직각. 이거 뭐야? 머리가 짱이야. 어깨 진짜 넓지, 이찬희 형. 어깨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. 멋있는 어깨야. 딱 직각으로. 자, 갑니다. 자, 여기까지. 자, 길이는. 54cm입니다. 아, 부럽다. 54cm. 우와, 진짜예요. 54cm. 진짜 딱딱하다. 자, 그리고 창빈이도. 어깨. 창빈이 어디? 창빈이 어깨. 사실 승민이한테 닭가슴살을 안 줄 정도로.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.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. 그럼요. 어, 근데. 우와. 와, 이 벌크업이. 혼나 아니네. 창빈, 포징 한번. 포징 한번 해 줘. 포징. 포징 한번 포징 뭐 있잖아. 창빈, 포징. 그렇지. 창빈, 포징. 그렇지. 해줘, 해줘, 해줘. 그렇지. 땀이 나. 난 이 포징들이 좋아. 이 근육 남들의 포징들. 잘한다. 자, 갑니다. 와, 근육 옹골차다. 가슴이 나올 수밖에 없네. 너무 이렇게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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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광대만 끌일게요, 형님. 야, 진짜 운동 같아. 렌즈레스에서 보겠다, 야. 근데 창빈이도 어깨가. 오? 왜? 야, 이거. 54. 오? 가슴 때문에 그런가 보다. 아니야, 어깨 맞아요, 뒤로. 아니, 가슴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. 형. 제가, 제가. 아니, 방찬이. 가슴이랑 같은 기록이에요, 지금. 가슴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? 아, 섹시하네, 섹시하네. 자, 그리고 이번에. 현진 씨. 얼굴이 진짜 조그마한데, 여기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눈꺼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입술이 진짜 매력 포인트긴 하더라고. 시작합니다. 2.3. 오. 2.3 정도. 네. 촉촉하니 예쁘네, 입술. 와. 2. 3. 4. 4. 10. 1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